2회 그알마피아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 제2회 그알마피아. 저희가 언제 할지 모를 2회 때 다시 만나자 했던 그알마피아. 2회가 진짜 이렇게 다시 개최됐습니다. 박지선 권일영 교수님. 이 자리에 앉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지선다형에서 0점을 맞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벽하게 모르거나 완벽하게 답을 알거나. 무슨 말씀이시죠? 답을 완벽하게 알아야만 0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계속 틀려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1회 마피아 때 0점이었다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박지선 교수님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명패가. 클라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 뭔가 1회 MVP로서의 어떤 중압감. 중압감이 있는데. 다이트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싶은데. 새로운 변수가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참가하신 황민구 소장님. 국내 최고 법영상 분석 전문가신데. 어쨌든. 오늘 참석하신 소감 궁금하네요. 마피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법영상 분석이 이 마피아 때문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많이 보셔가지고. 사람들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조금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모신 겁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1회를 개최하고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적수가 안 되는 사람을 이제 안 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자피스는 지금 마피아인데. 저를 공격하실 때 진짜 마피아가 이렇게 살짝 비웃는 그런 웃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참가자 모집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조건은 특색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 혹은 범죄 심리학자를 능가하는 추력을 지니신 분. 또는 평소 마피아 게임을 즐기고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고 했더니. 저희 그 알 채널 메일에 불이 났습니다. 무당 정신과 의사 배우 FBI 부지부장. 저희가 업무 선언을 해서. 가장 잘 하실만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 배. 제 2회 마피아 게임. 오늘의 뉴 플레이어를. 뉴 플레이어를. 뉴 플레이어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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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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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 마피아 참가 공개 모집을 했는데. 엔시티를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예전부터 마피아 게임을 저희끼리 많이 하고. 또 이런 정식으로 뭔가 하는 자리가. 정식. 정식 아니에요. 여기. 혹시 그럼 엔시티 리칠 멤버 분들은 저희 1회 그 알 마피아 게임 보셨나요? 당연하죠. 보셨어요? 당연합니다. 딱 거의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문성을 띈 마피아는 처음 봐가지고. 약간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누구의 활용이 그렇게 더 보이던가요? 오늘 그래서 금색이신 건가 싶어가지고. 저는 VR MVP.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되는 거는. 2회 MVP 트로피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 엔시티 1, 2, 7. 수천만 팬들의 마음을 가져갈 것이냐. 본인이 됩니다. 우와. 우리는 보이지도 않네. 아 계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법영상 분석가. 황민구 선생님 어떻게 공격하실지. 일단 순서대로 한 명씩.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다리 자꾸 떠지고. 어 맞아요. 코. 코 약간 만지시고. 이런 것만 잘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 그 아이 마피아가. 네. 마피아 게임을 처음에 보시는. 황민구 선생님을 위해서. 마피아 게임 룰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명의 플레이어 중 마피아는 총 2명입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카드를 통해서 각자 역할을 정하고요. 밤부터 시작해서. 두 명의 마피아가 먼저 서로를 확인합니다. 마피아 게임 룰. 마피아 게임 룰. 4라운드 반드시 수행해야 할. 행동 미션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연습 게임 같은 거 없고요. 바로 실전입니다. 와우. 각자 역할이 담긴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퇴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되셨습니다. 아침 2분간에서 승리하는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진행만 합니다. 원래 저도 이제 끼고 싶었는데. 교수님들. 적수가 안 돼서 저는. 자 이 멘트 기다렸습니다 제가. 컬 오픈 자기만 보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안 보여 보셨나요? 자 일단 권일은 교수님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은 교수님 마피아 후보 있나요? 재현님하고 도영님 이렇게 왜죠? 그냥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플레이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빠르다 과연 선량한 시민들 사이에 숨어 있는 극악무도한 마피아는 누구일지 박재성 교수님 혹시 좀 촉이 오는 분 있나요? 저는 해찬님은 아니고 해찬님은 아니고 마크님은 맞는 것 같습니다 TV에서 보동비 실제로 시작됐어 목소리가 그 전까지 되게 애기 같으셨는데 갑자기 뭔가 달라지셨어요 그 목소리가 저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딱 이걸 보자마자 딱 내려놓고 딱 봤는데 약간 제일 먼저 주변을 살피셨거든요 교수님이 교수님이 마피아신 거예요? 어? 어? 대답을 못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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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애초부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가요? 교수님? 그래서 저는 저는 오히려 뭔가 두 분? 아니야 재현이 형이랑 왜 나은 것 같아 근데? 아 일단 확실히 좀 세긴 해요 지금 공기가 뭐죠 그건? 뭐죠 그건? 이 장소의 공기의 흐름이 저쪽에서 지금 저쪽에서 약간 바람이 저쪽으로 흐르는 느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저쪽에 뭔가 있어 지금 저쪽에 네 자 오늘 마피아에게는 행동 미션이 있습니다 네 행동 미션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 이거 한 번 하셨고 톡 아 끄리가 되게 애기같이 있었는데 의심해 볼 만한 아 애기 아 애기 아 애기 애기 아 애기 애기 제가 봤을 때는 첫 판에서 대화로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나와야 추려질 것 같아요 한 명을 제가 제거하려는 거예요? 공교 선생님이 그럼 누구누구예요? 현재 박지선 교수예요 이유가 있나요? 박 교수님에 대한 이유 박지선 교수가 한번 들어올 때가 됐어요 두 분이 비슷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박지선 교수님이 너무 말이 없거든요 이 분이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지목을 한 게 반응을 보려고 던졌는데 저는 해찬님은 아니고 딱 봤는데 저는 애초부터 아니 아니요 해찬님 별로 오늘 이야기를 안 하셨어 저는 사실 잘못 얘기하면 진짜 궁지에 몰릴까 봐 그게 좀 약간 걱정돼서 신중하게 얘기하려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이 분이 이 분이 진짜 잘하는 분이면 잘해요? 잘해요 진짜 마피아일 수도 있어 마피아 같아요 이게 진짜 확실한 거 같아 추리할까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지목을 하시죠 손 들고 하나 둘 셋 그러면 해찬님을 주목하신 분 자 그러면 세표 세표를 받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찬님이 마피아로 지목이 됐거든요 마피아로 지목이 되면 최후 변론 시간을 드립니다 시간은 30초 시작하시죠 네 우선 당연히 저는 진짜 시민이고요 저는 멤버들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멤버들도 저도 포함해서 되게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도 많이 아끼고 행동도 더 신중하게 하고 있는 편이라 멤버들의 그걸 많이 못 보는데 저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네 시간 딱 다 찍히셨고요 역시 프로야 방송 프로 역시 최후의 변론을 들었으니 용의자를 제거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셋 야 냉정하네요 여기 무서운 곳이었네요 무서운 곳이네요 정체는 밝혀지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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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님은 마피아일지 아닐지 카드를 뒤집어서 자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하나 둘 셋 시민입니다 시민입니다 해찬님은 시민이었습니다 오케이 이야 오케이 일단 해찬님은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시는 기회는 없고요 밤이 찾아오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피아 두 분은 고개를 들고 시민 한 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기다리 밟았습니다 아 제발 죽지 말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밤 사이에 선량한 시민 박지선 교수님이 박지선 교수님이 박지선 교수님이 박지선 교수님이 박지선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아 시민은 강력한 지금 맞다 아니라니까 아 시민은 강력한 지금 아 시민은 강력한 지금 마피아 마피아 한 명을 잃었는데 예 마피아 마피아 한 명을 잃었는데 예 현재 마피아 마피아 아 근데 방금 무슨 얘기셨어요 아니 마피아 마피아 처음부터 찍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됐으니까 마피아 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시민이신데 시민이신데 이게 시민이신데 시민이신데 밤 사이에 룰을 자기 못 사신 것 같은데 밤이 되면 마피아 분들이 고개를 들고 시민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셨던 거죠 시민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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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연기면 진짜 배우다 아 난 몰랐죠 AS AS 아 오케이 마크 마크 마크랑 재현이 같아 마크는? 어떻게 생각해? 아 여기? 여기가 마피아다 어 촉 이유가 뭐예요? 촉 이건 공기다 아 진짜 그건 공기 빈 석가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바람이 있긴 있어요 공기가 그러니까 공기라는 게 분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 기가 있잖아요 그 그 밤 돼서 마피아끼리 지목해서 하는 거 1편에 없었죠? 그땐 없었어요 이게 더 그래서 빡세다 아 근데 진짜 마크는 일단 확실한 거 같아 아 난 나이고 싶다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까 해찬님을 살릴지 말지를 알 때 유일하게 살리자 했던 분이 황소연 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셋 야 냉정하네요 여기 잘못본 걸 써볼게 아니 아니 오히려 맞게 보신 거죠 맞게 보신 거죠 시민이었으니까 아 이거 이해 못하고 하시네 처음에 마피아면 보내는 거고 시민인 거 같으면 시민을 보신 거잖아요 그죠? 딴 분은 다 마피아로 봤는데 시민이신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저께 애하고 처음 한 번 게임 해봤어 형 마피아야 시민이야 나는 내 눈을 진짜 진심으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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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딱 의심하던데 제가요? 제가요? 아 마피아시죠 어 두 분이 두 분 혹시 두 분 혹시 마피아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 두 분 만약에 만약에 시민이시면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말이 많은 거 보니깐 마피아실 거 같은데 진짜 아니에요 확실한 건 두 분이요 지금 자 그러면 빠르게 그 다음 용의자 지목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민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시민이 가면 끝납니다 지금 최고 변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지목하겠습니다 자 손들고요 하나 둘 셋 어 선생님들 아 도영님의 몰프를 받았습니다 자 자 드릴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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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 정리 좀 정리 그 대본 좀 쓸게요 잠시만요 마음을 좀만 열어주세요 시작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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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 시작 일단 저는 진짜 진심으로 아니고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말밖에 할 게 없을 정도로 아니에요 시민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마크와 재현인 것 같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 마이크 마이크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영님이 마피아일지 아닐지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아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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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카드를 뒤집어서 자신의 정체를 생각해주세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시민입니다 와 와 와 진짜 시민이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아 미쳤다 마지막까지 연기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아 잘못 봤나? 그러면 동시에 카드를 한번 꺼내볼까요? 자, 누가 마피하는지 나도 마피할 수 있어요 어저께 애하고 처음 한 번 깨매 봤어 진짜 바라는 느낌 하나, 둘, 셋! 마피아는 와,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다! 마피아는 와,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미쳤다! 마피아는 황 소장님, 그리고 재현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다 했다! 내가 진짜 됐다 고현님만 계속 보고 있다가 내가 이 황 목사를 간과했어요 너무 붙어 있어서 와,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소름이다! 이번 판 통해서 조금... 더 이상하네! 우리는 서로 의심했다! 서로 의심하고 우리 서로 의심해! 나 진짜 뭔가 느꼈거든 왜 이렇게 이상한 게 느껴졌지? 아, 공기를 여기서 서로 견제해 가지고 느껴졌나? 자, 황 소장님 행동 미션이 뭐죠? 하트하기 손가락 손가락 하트하기, 하셨나요? 계속 열어 볼 수 있는데? 형은 뭐였어? 저는 옆 사람 명세에 들어왔다가 느껴가지고 어? 하셨나요? 어? 하셨나요? 어? 하셨나요? 약간 바람이 저쪽으로 흐르는 느낌 느낌 이것 때문에 그냥 아, 그런가요? 어? 느껴졌어요? 아, 이것 때문이다! 이라고 네가 그랬잖아, 아까 맞아요 이것 때문이라고 와, 진짜 어려운 기신인데 아까 그... 마피아의 룰에 대해서 아, 아까 이거 이거 유부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소름 돋았어 그때 모른 척 했잖아 아,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요? 해찬님은 시민이었습니다 이야... 오케이 오케이 포기 들어주세요 자, 누구를 보낼까요? 아, 시민은 강력한 지금... 마피아, 마피아 한 명을 잃었는데 그렇지 잘못 본 거 있으면 돼 이거 이해 못 하고 하셨나요? 하하하하 근데 제 1회 마피아 MVP였던 박지성 교수님은 예상하셨나요? 이 두 사람일 거라고? 전혀... 전혀? 이야... 오늘 만만치 않은데요? MVP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2회 마피아는 네 아, 1라운드는 이렇게 마피아 두 사람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번 MVP 선전 때는 출연자들끼리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정했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모든 게임이 끝나면 이 게임을 관전한 스태프들의 투표로 오늘의 MVP를 선정합니다 2라운드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